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962년 수교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란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예상됩니다. 3면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 교육청이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면입니다. 오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에 맞춰 충북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5면입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정치 생명이 걸린 법적 공방이 2일 시작됩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7면입니다. 충청 지역이 대전을 제외하고 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등 산업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 또한 감소했습니다. 14면입니다. 충남 천안시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16면입니다.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난달 30일 열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천역에서 운영한 느린 우체통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엽서를 작성하면 두 달 후에 다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의 이슈톱톱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일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